다음은요. 이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시고자 불주일주의와 또 열심히 이기관 정의관을 두드리신 분이 계십니다. 이농아 예술공연단의 고문직을 맡고 계시죠. 조규희 님이 나오셔서 그대를 진심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큰 박수와 박수 혼자 드립니다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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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매일이라도 저녁이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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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사랑해 나의 세상 그 동안 모두의 동안 우리의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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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